음악 어서오세요 방구님들 책방이 오심을 환영합니다. 이번에 책방에서 들려드릴 단편소설은 박준서 작가님의 모의환자라는 제목을 가진 이야기입니다. 모의환자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모의고사, 모의훈련 등은 자주 접하는 말이지만 이 모의환자라는 말은 좀 생소한데요. 오늘 소설 속 지인공이 알려드릴 것 같네요. 본문 낭독에 앞서 작가님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준서 서울 누량진에서 태어나 남산초교 양정중고교 중대 경제과 졸업 백마부대로 파월 외국어 학원을 하다 망했다 2014년 한국소설 모의환자로 등단 기차여행을 좋아했고 스마트 소설의 흥미를 느껴 2022년에 환승역이란 작품 출간 예정 네 작가님 소개글도 참 인상적이셨습니다. 자 모의환자 만나러 함께 가시죠. 모의환자 박준서 60중반의 사내가 어느 날 새벽 춘정에 이뤄 아내와 몸을 섞는다.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이를 치른 후 일어나려다 다시 마누라 쪽으로 쓰러지더니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한다. 부인은 그가 몸뚱어리 왼쪽을 쓰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119를 불러 병원으로 간다. 잠옷 차림에 그는 좌반신 마비가 온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는 불안정한 자세로 침대에 누운 채 눈은 사시처럼 오른쪽만을 응시하고 있다. 안서훈 씨는 침대에 누웠다. 마음의 손가락으로 부위를 짚어가며 머릿속으로 염불하듯 점검한다. K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중간시험을 치르는 날이다. 환자의 유형은 여러 가지다. 안서훈 씨처럼 쓰러진 환자를 비롯하여 두통환자, 설사환자, 생리불순환자, 체중감소환자, 보행장애환자, 얼굴이 화끈거리는 환자, 그럴 리가 없다는 망상환자 등 한 유형의 인간시험지가 6명씩이니 꽤 많은 환자가 모인 셈이다. 진료실에 들어가기 전 감독은 안서훈 씨를 불러세웠다. 환자들이 체비를 하며 오르르 나가려다 돌아보았다. 안선생은 다 좋은데 의사가 일어나보라 한다고 왜 자꾸 일어나는 겁니까? 안선생은 마비환자예요. 마비환자는 혼자 일어나서는 안 돼요. 의사가 부축해 줄 경우에만 그것도 겨우 마지못해 일어나는 정도라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한 대로 하셔야죠. 아시겠어요? 자, 그럼 1시까지 각자 진료실로 입실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단호하게 감독이 내뱉은 아시겠어요? 톤은 상당히 높고 고드름 같았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그의 말은 맞는 것이 아니다. 대본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대목이 없었다. 막 실려온 초기의 마비환자는 일어나고자 용을 쓰면 기우뚱하게나마 자력으로 상반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으니 의사와 상황에 따라 하라는 것이 담당 교수 이야기였다. 감독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실전에서는 교수보다도 아니 누구보다도 감독은 당신의 말이 법이요. 카리스마 넘치는 완장이어야만 했다. 안서훈 씨는 지금까지 대체로 자신의 역할과 각본에 충실한 편이었다. 그런데 오늘따라 왠지 기분이 좀 찜찜하고 머리도 무거운데다 몸까지 찌뿌드드하다. 실은 오늘 새벽 안서훈 씨는 모의환자의 실체를 스스로 경험해보기라도 하려는 듯이 만용을 부리고 만 것이다. 새벽에 소변 때문에 잠을 깼더니 사용해본 지가 언제인지도 모를 정도로 까마득하고 반응이라고는 없어 오줌 눌대 빼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던 놈이 무슨 영문인지 여보슈 하고 부르는 것 같아 슬쩍 손등으로 건드려 보았더니 거 아는 척 좀 하고 삽시다 하며 불뚝 성을 내는 것이었다. 그 바람에 오랜만에 마누라를 꼬드겨 몸을 섞고 말았다. 무슨 주책이람 애써 새벽역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 안서훈 씨는 다시 점검으로 들어간다. 고 당 심 뇌 콜 고는 고혈압 당은 당뇨 심은 심장병 뇌는 뇌졸중 콜은 콜레스테롤을 가리킨다. 그리고 술, 담배, 운동, 스트레스 여부, 가족력 조사, 왼쪽 부신경 테스트, 진압력 테스트, 대각성 검안, 라이트 동공 반사, 양쪽 시야 검사, 얼굴 신경 검사, 구역질 반사, 양쪽 감각 검사, 심부건 망치 테스트에다 발바닥을 주걱으로 긁는 검사로 끝이 난다. 의과대 학생은 의사처럼 문진하고 그는 감쪽같은 환자여야만 한다. 놓친 것 없이 모두 들어간 건가? 미진한 것 같다. 거슬러가며 다시 점검한다. 뭔가 빠진 것 같다. 안서훈 씨는 찐땀이 난다. 생각이 안 날수록 조바심에 불이 붙는다. 곧 벨이 울릴 텐데 뭘까? 침착하자, 침착해. 아, 불이 꺼졌다. 근력검사다. 근력검사는 오른쪽과 왼쪽을 다 비교해야 한다. 학생 의사들이 빠뜨리기 쉬운 문제 중에 하나다. A씨가 의대생이 치르는 시험 중 하나인 CPX 과목에 반드시 따르는 모의환자를 모집한다는 정보를 듣고 H대 의과대학을 찾은 것은 두 달 전이었다. 당시 H대학은 모의환자를 모집, 수도권이 있는 의과대학이 요청하면 의대생들의 환자 문진능력평가시험에 필요한 살아있는 시험직격인 모의환자를 파견하고 있었다. 물론 환자별로 나타나는 증상 교육은 간사격인 H대학 몫이었다. 사무실이 있다는 사범대학 별관으로 올라가는 숲길에는 아직 뜨겁지 않은 6월의 바람이 이리저리 벤치를 옮겨다니며 여대생들의 짧은 스커트를 희롱하고 있었다. 낡은 별관에는 방문할 사무실의 위치를 물어볼 경비실도 직원도 보이지 않았다. 흔한 엘리베이터도 안 보였고 복도 끝에 있는 비상구도 잠겨있어 계단 찾기도 어려웠다. 문패 대신 호수만 적힌 문들은 A씨 같은 백수에겐 낯설게만 보였다. 마침내 찾는 315호실이 있었다. 직원이 안내할 때까지 들어가 대기할 것 이라는 쪽지가 붙어있었다. 안에는 먼저 온 이들이 앉아있었다. 환자 유형별로 면접은 한 번에 서너 명씩 보았다. A씨와 함께 두세 명 빼고는 거의가 젊은 남녀들이었다. 감독과 조감독이라는 여성이 면접관석에 앉았는데 조감독으로부터 소개받은 감독은 짤막한 인사와 함께 모집의 취지를 설명했다. 선진국에서는 진작부터 이런 식의 평가 제도가 시행되어 왔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막 도입한 거릇바 단계입니다. 합격하면 여러분은 졸업을 앞둔 의대생들에게 중요한 인간 시험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의학 발전을 위해 중차대한 임무를 맡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사명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말시에서는 위세의 북소리가 둥둥 울리는 듯했다.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고 나서 덧붙였다. 반드시 대본에 따라 시키는 대로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같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임시직이나 보수가 꽤 좋았으므로 지원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착한 표정으로 약속했다. 본격적인 면접이 시작되어 차례가 되자 A씨도 감독의 눈에 들기 위해 고교 시절엔 연극반이 있었고 대학 때는 희곡을 습작하였으며 큰아들이 지금 대학로에서 연극생활을 한다고 설명했다. 장남 이야기만 빼고는 모두 지어낸 말이었다. 그녀는 조금 미심쩍어 하면서도 OK 사인을 보내며 말했다. 선생님은 마비 환자를 맡기엔 나이도 적당하고 코도 좀 붉어서 특별히 분장할 필요도 없겠군요. 그럼 보다 완벽한 환자를 위해 선생님의 성함은 일할 때만큼은 대본에 나와 있는 환자 이름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뇌졸중 환자 안서은씨? 그 자리에서 A씨는 안서은씨가 되었다. 며칠 후 면접시험에 합격한 이들과 함께 안서은이 된 A씨는 감독의 안내에 따라 담당 교수에게 신고를 하였다. 침대가 놓인 커다란 병실에서였다. 교수 역시 장차 의사가 될 학생들의 시험적에 충실해달라는 유지에 인사를 하고 나갔다. 짧은 정적이 흘렀고 여러분들은 이제 모의 환자가 되셨다며 잠시 합격자들의 면면을 둘러본 감독은 목청을 높여 노래를 시작했다. 우리는 인간시험지 의학발전에 선구자라네 우리는 모의 환자 오직 사명감으로 뭉쳤다네 모의 환자가 된 사람들은 저 여자가 갑자기 돌았나 하는 뜨악한 얼굴에서 감독이 쳐다보자 이내 착한 표정으로 경청했다. 기세도 등등하게 노래를 마친 감독은 모의 환자들을 침대에 올라가 눕게 하였다. 감독 얼굴에서 군대 훈련소에 새카맣게 탄 내무반장이 보였다. 심상의 정렬, 지침, 동작 봐라, 원위치, 지침 내무반장은 3개월의 훈련기간 중 3번이나 자기 생일을 마주했고 돈을 추렴케 하였었지. 누우신 채로 들으세요. 무조건 시키는 대로. 그리고 각본 대로. 아셨죠? 모두들 침대에 놓은 채 우리나라의 의학 발전을 위한 모의 환자들의 중차대한 역할과 사명감에 대한 감독의 연설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었다. 그리고 본격적인 연기 수업으로 들어갔다. 공식 명칭이 마비가 왔어요인 뇌졸증 환자는 3, 4일간의 대본에 따른 공부와 연기 연습을 익힌 후에야 인간 시험지로 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안서훈 씨는 하루 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기억력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언제부터인가 기억력이 무서울 정도로 떨어졌다. 엊그제도 부사 간 동기생 모임이 있었다. 모두들 일자리 찾기 어렵다며 걱정뿐이었다. 그런데 그 중 한 명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것이었다. 아마 내일이면 생각이 나서 무릎을 칠 것이다. 컴퓨터 검색 중 모르는 것이 있어 알만한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가 인사말을 하는 사이 본론은 머리에서 날아간 적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남과 대화 중에 거기에 딱 맞는 어이나 단어가 입속에서만 뱅뱅 돌 때에는 머릿속에 손가락을 넣어 해집어보고픈 심정이었다. 안서훈, 아니 A씨에게는 기억의 세포를 갉아먹고 사는 이명이 귀에 숨어 매미소리를 내고 있었다. 안서훈 씨의 노력으로 기억력은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 그러나 모의 환자 석 달째로 접어들자 다시 감퇴하기 시작했고 감독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다. 인간은 태어나서 천억 개의 뇌세포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한다는데 20대 중반부터는 매일 10만 개의 세포가 죽어간다고 한다. 여기에 음주와 흡연을 할 때마다 100만 개 이상의 세포가 파괴된다. 기억을 잃을 정도의 과음엔 수천만 개가 파괴된다고 하니 60을 바라보는 그는 어느 정도 잃었을까. 그러나 기억력이 매미소리를 낸다고 해서 육군 상사의 연금만을 믿고 놀 수만은 없었다. 세상은 늙으나 젊으나 온통 백수의 바다를 이루고 있었다. 군대가 천국이었다. 시험을 알리는 벨이 울렸다. 조금 뒤면 대면하게 될 학생의사에게 안서훈 씨는 마음속으로 조크를 보낸다. 문 밖에 있는 풋내기 의사야. 떨고 있니? 2, 3초의 짧은 정적 후 노크 소리가 들리자 안서훈 씨는 긴장한다. 예, 예. 하고 대답하려다 그만둔다. 왼쪽 팔과 다리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일별하곤 얼른 머리를 침대에 떨어뜨린다.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의사는 한 번 더 노크한 후 문을 열었다. 발소리와 함께 흰 가운을 입은 덩치끈 산의 모습이 머리 위로 불쑥 솟는다. 아직 앳된 얼굴에다 담은 입술에 미소를 감추었다. 어느 텔레비전 개그 프로에서 부자 간에 항상 먹는 타령만 하다 들어가는 아버지 개그맨이 연상되었다. 감춰진 미소는 자신 있다는 뜻일까? 안서훈 씨를 내려다보지도 않고 세정제를 눌러 손을 씻으며 책상에 놓인 환자의 차트를 향해 인사를 한다. 안녕하세요. 학생의사 백진철입니다. 어디가 편찮아서 오셨습니까? 기본적인 환자의 증세는 차트 외에도 A4용지에 적혀 진료실 문에 붙어있었다. 학생들은 시험 문제를 미리 알 수 없으므로 진료실 앞에 대기하는 동안 문에 붙어있는 내용을 숙지하고 환자를 문진하면서 병명과 처방을 내야 한다. 그런데 미처 숙지하지 못했는지 차트를 살피느라고 환자와 눈을 마주치며 인사하는 것을 놓친다. 1. 마이너스 안서훈 씨는 대답하는 시간을 조금 끈다. 대답이 없자 또 차트에게 말을 건다. 환자분이 새벽에 쓰러져서 부인이 모시고 왔다는데 부인은 어디 계시죠? 이것 봐라. 코너로 몰아보겠다. 안서훈 씨는 멍청한 척 계속 대꾸를 하지 않는다. 입은 아 발음 상태에서 멈춰져 있을 것이다. 계속 말이 없자 감춘 미소를 거둔다. 환자분, 제 목소리 들리시죠?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그제야 대꾸한다. 나? 아픈 데 없어. 그럼 왜 부인이 여기 데려오셨어요? 뭐 타고 오셨어요? 몰라. 새벽에 자는데 마누라가 깨워서 119 타고 왔어. 아, 그러세요? 부인이 새벽 몇 시쯤 깨우시던가요? 4시쯤 됐으려나. 자는데 깨우더라니께. 여기 보니까 혈압이 높으신데 평소에도 혈압이 높으세요? 그걸 어떻게 알아? 안서훈 씨는 쌀쌀맞게 대꾸한다. 평소에 편찮으셔서 병원에 가 혈압 재보신 적이 없으세요? 버럭 역정을 내고 오른팔과 다리로 상반신을 일으키는 모션을 취하며 대받아친다. 난 병원이라곤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여. 정상이여. 건강이여. 근데 이 옆에 내는 어디 간겨? 아, 마누라나 찾아줘. 집에 가게. 어제 A병원에서는 세 번째로 들어온 Y의대 여학생이 이 장면에서 당황한 나머지 어쩔 줄 모르며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더니 여기 환자분 보호자 어디 계세요?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그것은 CPX 평가에 최선을 다해보고자 한 연극이 아니었다. 담당 교수의 모의 환자라는 언질이 없었더라도 진료실 앞에 임상평가 시험을 보기 위해 졸업반 학생들이 줄을 서 있는 상황만으로도 알 수 있었을 터인데 마누라를 찾아달라는 모의 환자의 연기를 실제 상황으로 착각하여 상황 전개의 끈을 놓쳤을 것이다. 그때 안서훈 씨는 웃음이 터져나올 뻔했다. 네 번째로 들어온 학생은 줄곧 15분 동안 쩔쩔매다가 그만 청진기를 두고 병실을 나가고 말았다. 학생 이름과 수험번호가 적힌 스티커를 모의 환자의 손등에 붙여주는 것도 까먹었다. 흰 가운에 꼽고 다니며 환자의 눈동자를 비춰보는 펜라이트를 탁자 위에 둔 채로 나간 학생은 있었지만 목에 걸고 다니는 청진기를 두고 간 건 처음이었다. 문진의 결과도 최저 수준이었으나 개선 요망으로 채점했다. 그러면서도 혹시 감독이 천장에 달린 cctv로 확인했을까봐 안서훈 씨는 가슴이 떨렸다. 채점 부정확은 감독을 화나게 하는 일이었다. 상관으로서 감독의 위세는 언제나 등등하였다. 등등등 등등 북이 울리듯 상관에 대한 안서훈 씨의 복종심은 하사관 학교에서부터 길들여지기 시작해서 하사를 달고 자대 배치를 받은 후 상사로 예편하기까지 30년간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법규대로만 하는 교과서형 상관도 있었지만 직책과 권한을 앞세우며 자신만의 개인 규정을 만들어놓고 복종을 강요하는 완장의 바람이 수시로 불어닥쳤다. 김장철이면 굳이 언질이 없더라도 높으신 분들을 위한 김장사역을 위해 부부가 각계전투로 마라톤 선수처럼 뛰어다녀야 했다. 보직과 진급에 필요한 국가표라면 복종 앞에서는 삼강오륜이 물구나무라도 서야 했다. 하사관의 신분으로 결혼해서 남매를 낳고 상사가 되고 나니 아들이 대학 3학년 따라있는 어느덧 고3이 되어 있었다. 장학금을 일부 받고는 있다지만 등록금이다, 학원비다 해서 본급으로는 숨만 쉬는 꼴이었다. 예편 후 나오는 연금은 집사람이 손도 못 대게 하였다. 기상나팔과 치침 점어소리만 없다는 것뿐이지 살벌한 사회의 전장에서 사업을 하네 장사를 합내하다가는 퇴직금을 잔치국수보다 쉽게 말아먹는다는 것이었다. 맞는 말이었다. 그래서 전역 명령을 받고 일주일 정도 놀다가 찾아간 취업정보센터에서는 나이가 가로막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직장을 찾아 헤매는 수많은 백수의 군단이 가로막고 있었다. 아르바이트라도 사양하지 못할 상황이었다. 그러다가 인터넷 바다에서 낚은 것이 모의 환자였다. 취직이 불가능하더라도 백수의 바다에 빠져 죽을 순 없었다. 개그맨 의사가 말했다. 오늘이 며칠이냐고 할 차례인데 못지를 않고 놓쳐버린다. 환자는 속으로 손가락을 또 하나 접으며 감점한다.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오셨습니까? 이번엔 대답을 하지 않는다. 환자분 직업은 어떻게 되시죠? 힘없는 소리로 대답한다. 노가다여. 그럼 어제도 일 나가셨습니까? 암몬. 일해야 먹고 살지. 그러면 어제도 평소처럼 저녁 드시고 잘 주무셨다는 얘기네요. 아, 그럼 텔레비전도 보고 그러다 잤다니까. 혹시 부부 관계는 없었느냐고 물을까 해서 조마조마했는데 다행이었다. 일하시다가 정신을 잃었다거나 다치신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이 없어. 술, 담배는 좀 하십니까? 환자의 목소리가 생기를 찾는다. 술은 내가 좀 하지. 몇 년 동안 드셨습니까? 젊었을 때부터 먹었으니까 한 40년 됐나. 담배는 얼마나 피우셨습니까? 한갑씩? 한갑씩 피웠는데 요즘은 술보다 나쁘다나 해서 반갑씩밖에 안 피워. 줄었어. 개그맨은 술의 양을 묻지 않았다. 감점. 세 번째 손가락을 꼽는다. 평소에 운동은 좀 하십니까? 환자는 또 성질을 벌컥 낸다. 노가다가 일하면 그게 운동이지. 뭐 따로 할 게 있나? 빨리 마누라나 찾아줘. 집에 어여 가게. 개그맨이 싱긋 웃는다. 알겠습니다. 검사를 조금 더 해보고 찾아드리겠습니다. 저기 혹시 가족 중에 뇌졸중에 걸린 사람 있습니까? 뇌졸중이 뭐여? 풍인가? 아, 예. 중풍이라는 건 말입니다. 풍이라면 아버지가 풍 맞아 돌아가셨지. 62래. 아, 예. 그러셨군요.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한 양 기록하는 개그맨의 손눌림에서 신이 난다. 목소리가 사뭇 낙낙해졌다. 형제분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위로 성님이 있고 아래로 동상이 둘이요. 아까 혈압은 정상이라고 하셨는데 형제분 중에 혈압 높으신 분은 없습니까? 성님이 혈압이 높아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동상들은 몰라. 혹시 당뇨 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당뇨? 모르겠는데. 아마 없을걸.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었습니까? 스트레스? 아이, 일 없으면 그게 스트레스지 뭘. 머리가 아프다거나 하지 않습니까? 안 아파. 글쎄, 좀 띵한가? 잠깐 사이를 두었다가 개그맨이 다시 시작했다. 진찰 좀 하겠습니다. 환자분 지금 일어나실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 앉아보세요. 머뭇거리던 안서훈 씨는 고개를 들고 왼팔과 왼쪽 다리가 없다는 상상을 하며 상체 일으키기를 시도한다. 실패한다. 또 시도한다. 그러면서 그만하십시오 하기를 바라는데 말이 없다. 세 번째 시도 끝에 가까스로 한 손으로만 기웃둥 일어나 비스듬히 앉았다. 대본에는 상황에 따라서이고 감독의 뜻은 의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라고만 한정했다. 이것이 영화를 찍는 촬영 현장이라면 칫하고 외치는 감독의 환한 목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러고는 왜 지시대로 하지 않느냐고 피태를 세울 텐데 지금은 cctv 카메라가 설치된 이 방의 장면을 보며 속만 끓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개그맨이 안서훈 씨의 어깨에 손을 대자 뒤로 풀썩 자빠진다. 개그맨이 깜짝 놀란다. 환자는 자신도 모르게 내심에 미소를 짓는다. 그러나 이 미소는 개그맨이 놀라는 게 재미있어서가 아니다. 이 내심까지 모니터에 잡혔을까? 잡혔다면 이 미소를 보고 감독은 끌었던 속이 폭발했을지도 모른다. 왼손으로 제 손 좀 잡아보시겠어요? 환자는 그저 오른편만 바라보며 가만히 있다. 그러면 오른손으로 저와 악수해볼까요? 오른손으로 개그맨의 왼손과 악수한다. 의사가 손에 힘을 씻자 환자도 힘을 꽉 준다. 만족해한다. 이번엔 왼손과 악수할까요? 안서훈 씨는 오른편만 바라보며 가만히 있는다. 의사가 환자의 왼손을 집어들고 안서훈 씨 눈앞으로 가져온다. 이 손이 누구 손이에요? 의사선생 손이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손을 공중에서 놓아버린다. 안서훈 씨의 얼굴로 손이 툭 떨어졌다. 괘씸하다. 개그맨이 가운 주머니에서 펜 라이터를 꺼내 환자의 귓가에서부터 눈동자까지 비춰본다. 제대로 하는 것이다. 느닷없이 눈동자에 비추었다면 감점이다. 펜 라이터 쪽에서는 동공의 크기를 확인하는 빛과 함께 야채와 소스 냄새도 보내왔다. 개그맨은 펜 라이터를 끄더니 주머니에 꽂고 탁자에 있던 진찰기구 중에서 검안경을 집어든다. 그러나 잘 다룰 줄 모르는 것 같다. 가까스로 스위치를 올린 후에도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다 어중간하게 거리를 잡은 다음 안서훈 씨와 키스 직전의 거리에서 멈춘다. 환자는 숨을 멈췄으나 야채와 소스 냄새까지 막을 수는 없다. 개그맨은 점심으로 양파와 함께 자장면을 먹은 게 틀림없다. 서랍자가 한 박스나 있었음에도 헛구역질 시키는 것을 잊고 말았다. 감점 넷 환자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개그맨은 말한다. 이마에 주름살을 만들어 보세요. 주름살을 만들려다보니 입이 벌어지면서 숨을 들이쉬게 되었다. 바람을 입속에 놓고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 바람에 환자의 입은 화가 난 보고가 되었다. 얼굴 신경검사는 통과다. 이번에는 클립을 핀처럼 펴고 사지를 한 번씩 찌르며 묻는다. 느낌이 오세요 환자분. 오른쪽을 찌릴 때는 가볍게 아따가 하고 왼쪽일 때는 모른 척 무신경해야 한다. 오케이다. 개그맨은 환자를 부축해 일으켜 잠시 침대에 걸터앉게 했다. 안서훈 씨는 위태위태하게 앉는다. 고무 망치로 하는 신부건 반사 진찰이다. 무릎 밑과 팔꿈치 발목 등을 망치로 한 번씩 치는 것인데 의대생들이 간단한 이것을 의외로 갓진하게 해내지 못했다. 개그맨 역시 신용만 내고 넘어간다. 근력 검사를 한다. 오른쪽에 팔과 다리를 들어보라고 한다. 순종한다. 대신 왼팔을 들어보라고 하지만 들은 척도 않는다. 왼쪽 다리 역시 마찬가지다. 숟가락으로 오른쪽 팔꿈치에서 발바닥으로 긁어올린다. 간지럼에 못 이겨 자연히 발가락을 움츠린다. 대신 왼쪽을 긁을 때에는 발가락 사이를 벌리며 고추 세워야 하는데 연기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때였다. 벨소리가 울리며 방송이 들려왔다. 종료 5분 전입니다. 방송과 함께 진찰은 끝나가고 있었지만 안서훈 씨의 불안이 고개를 쳐들었다. 기억력의 톱니바퀴가 제대로 돌아갈 것인가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었다. 지금까지 학생의사가 진찰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못한 것은 무엇 무엇일까 심중으로 손가락을 몇 개나 꼽았던가 5분 후면 머릿속이 하얘져 가는 시간이다. 드디어 개그맨은 더 이상의 문진이 없다는 듯 행동을 멈춘다. 빠뜨린 건 없나 돌이켜보는 것이다. 잠깐을 고민하던 그는 차트에 기록하고 나서 진료 소견을 말한다. 정밀검사를 해봐야 보다 확실한 것을 알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환자분께서는 얼굴과 가슴을 제외하고는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온 것 같습니다. 음... 이럴 경우 수술하는 것과 약물 치료가 있는데요. 다행히 환자분은 빨리 발견되어 병원에 오신 편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약물 치료로는... 이때 종료 벨이 울렸다. 벨이 울리면 학생의사는 하던 말이라도 끊고 나가야 한다. 개그맨은 말을 마치지 못하고 인사를 한다. 환자는 학생, 네임 스티커 주고 가야지 하는 뜻으로 말은 못하고 오른손 검지만 까딱인다. 개그맨은 얼른 알아채고 노트에서 스티커를 떼어 손등에 붙여주고 나갔다. 학생의사가 문을 닫자마자 안서훈 씨는 불이 났게 일어나 침대에서 내려와 슬리퍼를 신고 책상으로 가 앉는다. 서랍에 넣어둔 채점표를 꺼내 학생 이름 난에 스티커를 붙이고 채점하기 시작한다. 불과 5분 안에 해치워야만 한다. 처음 대면할 때 환자를 바라보며 인사하고 자신을 소개했던가 진료 차트에게 인사하며 자신을 소개하던 그가 생각났다. 주저없이 3점 만점에서 1점을 뺀다. 증상의 시작에 대해서 질문했던가 예에다 뇌졸증과 연관된 병력을 두 가지 이상 질문했었던가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뇌졸증, 콜레스테롤 5중에서 혈압과 당뇨를 물어보았다. 예 정신을 잃은 적과 다친 적을 물었던가 예 가족 중에 뇌졸증에 대해 물었던가 예 술과 담배, 운동과 스트레스 중 둘 이상 구체적으로 물었던가 예 무시증 검사는 팔을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개그를 했지만 제대로 했다. 진압력 검사는 이번엔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유도 써야 한다. 여기가 어디며 본인이 누구냐고는 물었으나 개그맨은 오늘이 며칠 아니면 지금이 무슨 계절인가를 물었어야 했다. 검안경 검사는 역시 잘 못했다. 검안경을 의사 눈에 대고 대각선으로 와서 검안해야 하는데 점심때 먹은 냄새만을 전달했다. 여학생이었다면 봐주었을까 왜냐하면 학생이 몸을 숙인 자세에서는 CCTV도 잡지 못하는 때문이다. 동공 반사 검사를 제대로 했는가 그렇다. 개그맨은 펜라이트를 다룰 줄 알았다. 시야 검사는 하지 않았다. 틀림없다. 얼굴 신경 검사는 이마의 주름과 함께 화난 보고 구역질 반사 검사는 서랍자가 한 박스나 있었는데 노다. 근력 검사는 예 감각 검사는 핀을 세게 찔렀다. 예 신부건 반사 검사는 신육만 냈었지만 제대로 했습니다. 발바닥 반사는 예 개그맨에 이어 두 명을 더 치렀다. 그때까지는 기억의 발전기가 그런대로 돌아갔다. 그런데 네 명째의 채점표에서부터 털털거리기 시작했다. 안서훈 씨는 머릿속이 하얘진다. 얼굴도 그럴 것이다. 모니터를 보고 있는 감독이 눈치채진 않을까. 채점은 용서 없이 안서훈 씨를 잡았다. 의사는 세정제로 손을 씻었는가. 신체 진찰 시 환자의 옷을 적절하게 벗기고 가려주었는가. 미리 설명이 있었는가. 진찰 과정 중 불편이 없었는지 물었는가. 자상하고 편안하며 친근감이 느껴졌는가. 환자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었는가. 병 외의 이야기에도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었는가. 대화의 분위기는 인격적이고 예의가 있었는가. 진료 결과의 설명은 쉬웠는가. 전문적인 용어만 남발하진 않았는가. 의사다움이 느껴졌는가. 진료에 대한 만족도는 교수에게 칭찬의 편지를 쓰고 싶을 정도였으면 최우수. 다음이라면 아주 잘함. 그냥 만족이라면 잘함을 주라. 진료에 불만이 약간 있었다면 개선요망. 다른 의사로 바꿔보고 싶을 정도로 심각했다면 최저 수준. 그리고 교수에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심각했다면 수준 미달이다. 알겠는가. 채점에 나가는 사이에 머리는 점점 진공상태로 변한다. 순간 갑자기 높은 곳에서 다이빙하듯 안서훈 씨의 몸이 바닷속으로 빠르게 잠긴다. 안서훈 씨는 오른손에 쥐고 있던 볼펜을 떨어뜨리고 일어나 겁에 질린 채 휘청휘청 침대로 쓰러졌다. 와중에 아내의 얼굴이 보였다. 눈을 불아린다. 왜 새벽같이 안 하던 짓을 하더니 그러고 자빠졌어. 대체 아이들은 어떻게 할 작중이야. 아내의 잔소리가 물속으로 잠긴다. 검고 푸른 바닷물이 머리 안으로 스멀스멀 베어들더니 매퀘해지며 가득 찬다. 일어나려고 팔다리에 힘을 써보지만 돌덩이가 매달려 있다. 안서훈 씨의 반쪽은 일어나려고 용을 쓰는데 다른 한쪽에서 일어나면 절대 안 돼 하며 말린다. 생각과 몸이 마른 땅 위에 지렁이 꼴이 되는가 싶더니 실제로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한다. 젖먹던 힘을 써보지만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간다.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팔다리에 신경줄이 툭툭 떨어져 나간다. 얼굴에 오른편에서 드라이아이스가 밀고 들어온다. 움직일 수가 없다. 얼굴에 반쪽이 없어졌다. 세포 반쪽들이 일제히 서리빨처럼 일어서며 외친다. 마비다 마비 비상 하고 외치며 cpx를 발령한다. 절망감이 두터운 커튼처럼 눈앞에 드리운다. 무거워져 가라앉는 머리 위로 스피커가 켜지며 감독의 목소리에 커튼이 검게 변한다. 바위처럼 내리누른다.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안 선생님. 지금처럼 하시란 말입니다. 자력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 아시죠? 마비 환자는 못 일어납니다. 자꾸 일어나려고 용쓰지 말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박준서 작가님의 모의환자 육군 상사 출신 주인공 A씨가 모의환자에서 진짜 환자로 바뀌는 결말이네요. 자신의 상황이 실제 환자가 되었음에도 인정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쓸쓸한 분위기로 마무리된 모의환자 낭독을 마치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낭독을 수락해 주신 박준서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방구님들의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낭독을 수락해 주신 박준서 작가님